자, 여기 스텝 모터 스텝 모터하고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 홈 스위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홈 스위치 홈 스위치 여기는 모터 드라이버, 여기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아두이노 키트 키트 위에, 이 위에는 똑같습니다. 똑같은 그냥 이 핀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세팅했습니다. 이게 모터, 스텝 모터 스텝 모터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 있는 것하고는 이 모터 드라이버도 틀리고 얘는 나노를 사용했는데 저는 아두이노 우노 우노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. 우노를 사용했습니다. 이게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 오늘 할 것은 이렇게 어떤 전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다가 여기 리미트 스위치를 연결했는데 얘를 딱 치면 홈이 되는 거죠. 이 원점, 어떻게 보면 원점, 원점, 홈 스위치 원점을 지금 딱 잡힌 거예요. 여기서부터 이제 원하는 거리만큼 내가 여기 모니터에다가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스텝 호밍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리미트 스위치를 딱 치면 자 이게 여기가 이제 홈 홈 위치가 되겠죠. 여기부터 이제 수치를 예를 들어서 1000을 엔터를 치면 여기부터 이제 그 수치만큼 이동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. 보면은 뭐 자 한번 자료 볼게요. 이분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모터 연결하고 여기 스텝핀 여기 중간 스텝핀을 2번에 연결하고 얘가 D어 핀인데 여기 D어 핀인데 잘 보이지 않지만 D어 핀을 3번에 연결하고 여기 GND를 여기 GND에 연결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스위치 홈 스위치로 사용하는 이 스위치를 이 공통되는 부분을 GND에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 여기를 9번 9번에 연결하고 얘는 외부 전원 사용하는 거 저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여기 보면은 そ PUL, 스텝핀, PUL,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PUL 요거를 2번 핀에 연결하고 그리고 DIR, L을 3번 핀 그리고 홈스위치 저도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홈스위치를 GND, 한쪽은 GND 홈스위치 하나는 9번에 연결하고 하나는 GND에 연결하라 그랬는데 작동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얘를 1번에 이렇게 연결하니까 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터 드라이버가 틀려서 그런지 이렇게 하니까 작동이 되는데 이런거 하고 자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 운호 대신에 나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할 때 슈퍼드라이버 디어핀에 연결되고 GND나 아노이노 시험비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이 그 여기에서 복사를 할 때는 원본을 복사를 해야죠 자 여기 보면은 소스코드 되어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쫙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해서 파일을 업로드 업로드 툴 아노이노 컴 7번 연결되어 있고 업로드를 시키면 업로드를 시키면 작동이 되겠지 업로드를 시키면 어 컴에 업로드를 시키면 작동이 되겠지 여기서 홈 스위치를 자 스탑 반대로 가 있을 때 스탑 하고 이제 여기부터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응용하는 테스트 여기다가 뭐 수치를 뭐 500이 되든 저널로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이제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 이런 건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여기에 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1번 핀 이지드라이브 인터페이스 제가 이 1번 하고 9번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게 홈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야지만 되는 건데 아무튼 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2번 핀을 아 스텝 핀을 사용하고 디어 핀을 3번 핀 똑같이 했죠 2번 핀 스텝 핀 디어 플러스를 3번 이렇게 그리고 홈 스위치를 9번 여기 홈 스위치 여기 옆에는 제가 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한글 번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 처리에서 붙여 놓고 옆에 보시면 되죠 났습니다 홈 스위치 연결된 9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쭉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요쪽 부분에서 이게 홈 스위치가 플러스 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치고 또 앞쪽으로 가려면 뭔가 이렇게 걸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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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걸 한번 고쳐 보는 거 괜찮아요 여기 이니셜 호밍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자 요 상태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니셜 호밍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어있을 때 자 이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얘를 업로드 시켜보면 이니셜 호밍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어있을 땐 지금 이게 반대로 이렇게 리미트를 찾으려고 반대로 돌아가게 리미트를 치는데 어 이게 이쪽이 아니고 이 이쪽에다 리미트 스위치를 친다 이제 마이너스 쪽이 아니고 시계 방향 쪽이 아니고 시계 방향 쪽 그러니까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 있는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 이렇게 친다 생각하면 얘를 신호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로 이것도 해보니까 저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니까 뭐 되네요 이니셜 호밍 플러스 플러스로 하게 되면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으로 돌아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미트 스위치를 딱 친다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쪽에 리미트 스위치를 달았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이 여기 뭐 스테퍼 가속도 속도 이 가속도 속도 가속도 밑에도 속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얘를 속도 여기도 보면은 스테퍼 가속도 요게 한번 이 수치 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자 얘를 예를 들어서 천을 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천 이동 하면은 지금 이 정도 속도로 도는데 얘를 만약에 속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 천이 아니고 2000 한번 해볼까요 그런가 이건가 이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아닌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홈 스위치 인가 지금 바꾼 거는 아마도 홈 홈 스위치로 찾아가는 속도인 것 같아요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음 그러네 아까 이거는 홈 스위치 홈 스위치의 속도인거고 그대로 놔두고 아까 두 번째 속도로 높은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밑에 이 속도 이거 이거 이걸 바꿔야 되겠네 호밍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속도 이걸 천으로 바꾸게 되면 아 이거 천을 안 바꿨을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바꿨을 때 자 안 바꿨을 때 자 지금 말고 여기서 천 이 속도 이 속도 이 지금 이 속도 이 속도가 만약에 100 이라 그러면 이 수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천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 속도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업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음 업로드를 시키고 다시 홈스 홈잉을 찾아가겠죠 자 자 홈 스위치 끝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 홈이 찾아가고 이 속도 아까 그 속도 하고 이 속도는 틀릴 거예요 빠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변화시키면 지금 이 속도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측 내려오면은 이 또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 예를 들면 이 1350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내가 리미트를 이동하는 거리를 13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1350이 넘어가는 수치를 적으면 입력이 안 돼요 만약에 뭐 1400 1500 을 입력을 하면 1200 아 이건 뭐 엔터 잘못된 값을 입력해 제로 부터 어 1350 사이의 값을 입력하라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1500 을 입력해도 먹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1300 미만 1300 으로 입력을 하면 자 이제 이동하는 거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범위를 좀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1350을 뭐 5000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넓히고 이 밑부분 밑에 있는 부분도 뭐 이 값을 넓혀 놓은 상태에서 업로드를 시켜 놓으면 어 업로드를 시켜 놓으면 만약에 자 여기 또 호밍을 할 테고 이제 5000 값을 정해 놨으니까 여기다 이제 5000 값을 넣어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4500 정도 아까는 1350 까지만 됐는데 지금은 4500 넣어도 이렇게 작동 되는 거 수치를 변화 시키면 변화 시켜 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이것도 제가 사이트하고 링크를 소스 코드 링크 받는 걸 다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연습하면 괜찮을 텐데 홈 스위치 연습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